피자, 햄버거와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를 계속해서 먹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것만큼이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면역체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작년 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을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패스트푸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상위장학 간학저널에 발표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 연구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소비 습관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로 하루 열량의 5분의 1을 보충하는 사람들은 지방간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로 하루 열량의 20% 이상을 소비하는 비만, 당뇨병 환자는 패스트푸드를 적게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지방간 수치가 심각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성별, 인종, 알코올, 신체활동과 같은 요인들을 조종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 캑의과대학 연구팀은 2017년에서 2018년 미국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분석해 패스트푸드 소비가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성인 약 4천 명의 지방간 수치를 평가한 결과 52%가 패스트푸드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고 29%는 패스트푸드로 1일 칼로리 섭취를 20% 이상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애니 카다시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패스트푸드가 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건강한 간은 보통 5% 미만의 적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수치가 조금만 늘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루 한 끼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한 끼 식사가 하루 칼로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면 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섭취는 1일 칼로리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간 지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권고했습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 생선과 같은 식품은 유익한 지방산이 많은 식품입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 생선과 같은 식품은 유익한 지방산이 많은 식품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지방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비만, 당뇨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